아 근데 그래픽카드 확실히 아주 아쉽긴 아쉽다 아 제발 또 하나만 더 건너주세요 제발 아는 저희에게 제발 저에게 한번의 기회를 한 번 더 멀어 줄 것 같은 영향으로 하늘이시여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하하 망쳐라 약해빠진 놈들 불멸자는 전쟁 프로세서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애들이 너무 세다 아니 근데 불멸자인데 초반에 그렇게 난 따먹었다는게 난 좀 놀라운 것 같애 불멸자는 테크도 좀 윗단계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먹지 시몬인가 아 나선아 우리 간단히 할 수 있는 게임을 뭔가 좀 개발해 보자 발견해 보자 아노 1800은 너무 하드코어 하잖아 아니야 닥쳐 아 닥쳐 리비안 ージ nick 그bul이 마을 아 vite 미치겠네 시작부터 시비를 터는데 돌덩이 도대체 뭔데 아 그래 차라리 저렇게 시원하게 뱉고 다 찌넣는 애들이나 양반이야 아 진짜 그러네 이거 언제 다뤄내네 아이씨 그 아이씨 미치겠네 이렇게 감성 아무도 답변 안했는데 새벽 감성 한번도 정상이 없지 야 시작부터 정말 싸느라 느낌 어떡하냐 그 안에 미드 레네트 미드 험 미드 험 좋댔다 좋댔다 대정신 아니다 그 친구냐 흐흐흐흫 오 맨 2핑 되던가 흐흐흫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 볼 수가 없다 흐흐흫 흐흫 흐흫 시즌 3d 강성인가 이게 흐흫 흐흫 향균 나 선폭탄 흐흫 남이야 흐흐흫 하하 flows 한양 한양 åt wear 원딜리아스버야? 왜 대답을 안해? 대답을 하라고 비상탈출 아니야? 비상탈출 아니야? 비상탈출? 증하세요 비상탈출에 대한 생각이 솔솔 나는데 아니 게임 시작할 때 제정신 아니네들 피할 수 있게 게임 시작 전에 투표를 해체할 수 있는 그거 줘야돼 아니 딱봐도 이 게임 조졌다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면 나가면 나만 보내 조지게 만들 저 새끼는 아무런 손해를 안봐 이게 뭐야 물론 이제 어느정도 수준 이상에서는 딱 보고 아이디를 싹 다 검색해가지고 어? 아 얘 다 못다 이러면서 오 예 예 감사합니다. k과 갱플, 누가 누가 더 많은 돈을 훔치는가? 그... 나서봐, 기도해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의로운 도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리를 제와드로운 도둑의 제와드로운 도둑의 제와드로운 도둑을 들여주기 어 잠깐만 아 안 움직여 갑자기 당황해서 창을 내렸어 미치겠다 야동보다 걸렸니 갑자기 창을 내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들켰는데 야 쟤 어떻게 웃길 아냐 와 눈치 좋는데 실제로도 못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심 개놀랬네 어 놀라 인도운치 몰랐어 아 하면서 뭘 노리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오 효진아 조심해 정글럭은 너한테 갈 법한 . 갈 필요가 없구나 흐헤 . 집나선. 파보 . 와드 깔아놓고 리신이 지랄하는 거 배신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아 우리 접은 거 맞아 대그 그냥 너 멀미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죠 왠지 리신이 있을 것 같아서 당겨서 먹었는데 오토니 지온이 오네 아 씨X 나도 가긴 가는데 늦을 것 같다 야야야야 니가 따라하면 어떡해 근래 짝득이야 고생님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이네 좀 아쉽다 난 넌 믿었는데 들어가지마 살피가 어시라도 먹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 알면은 좀 잘해 주지 너무 밀지 마라 그 상태에서 기신같이 미네 아홉아 진심이었어? 라인 당겨서 먹으라고 만들어놨더니 그대로 미네 진심이냐고 오오오 아홉아 어디에 나야 인 뭐 욕먹.. 욕먹었어? 하긴 뭐 주도권이 1도 없는데 먹힐 만하니 맞아 아 벌써 3대였었네 흐흐흐 흐흐흐 모두 1명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아니야 도벽 대 도벽인데 도벽 대 도벽인걸? 감사합니다 아 오걸 못 봤구나 미안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점멸 빼고 또 라인 좀 밀지 말고 친구야 진심이야? 미친내끼 아 네 나 정지해야겠다 미친내끼가 미쳐놨어 진짜 미친내끼가 아이고 웃는다 이랬잖아 야 리싱은도 간다 몰라 죽어라 아 우리 정글 뭐하냐 우리 정글 어디서 뭐하 뭐 이렇게 돼 뭐야 너 왜 죽어 넌 뭔데 죽어 아 아 아파 망한거 진짜 강등당했는데 야 다 사랑했다 다 사랑한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싸 킬 아 잠깐 신선해진거잖아 이러면 와 존나 많아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싸 잡았다 나 캘 키운거 다시 해수했다 아 졸댔는데 졸댔다 공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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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쌰 그 친구 아 졸댔 이 새끼들 왜 핑 안쳐 찍어주냐 진짜 신탓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 정글러 뭐하냐 정글러 이전에 미드가 한 번도 핑 안쳐줬어 으 그래서 탑도 미드 갔네 프로 주고받는거야 아 쟤 킬 먹고 난 못먹고 하하 하하 흥 으음 으흐 으으 으음 으음 아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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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 버려 얘들아 이건 이길뻔 했다 이게 너무 웃긴다 진짜 웃기네 지켜보고 있다 뭐야 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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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이길래 이길래 비용 능욕 당하고 있어 우리 다 진짜로 혜준아 막을 수 있지? 몰라 루샤는 뭐지? 루샤는 뭔데? 신고대단 아니야? 신고해달라고 애들이 뭐라 하겠는데? 루샤는 뭔데? 아 존나 흐리네 루샤는 뭔데? 루샤는 뭔데? 존나 잘하시네요 야 봤어 나선아 내 캐리 봤어? 아 다시 한번 강등해서 살아날 기회를 넣었다 내가 널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거야 알아듬? 아 나선아 내가 이렇게 널 아낀다고 널 위해서 내가 어? 탱플랭크 계속하잖아 뭐야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저기요 갑자기 왜 뭐죠 이거? 뭐 뭔데 갑자기 갑자기 저거 불경? 여보세요 뭐야 아 지금 들려 말을 해 자꾸 내 안 들리는지 안하고 알고 자꾸 어 확이아잖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 말씀하세요 무슨 덱을 가지? 저는 룩버프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퀘스트 그거 있어서 그걸 깨야 돼. 잠깐만 왜 아무것도 안 생겼냐 뭐야. 아 씨X 됐다. 아 씨X 픽도 못하고. 이거 관심 없는 애인데. 뭐야 이거. 그러고 얘도 오잖아. 지금 나 님의 출근 시간은? 14시간 남았으니? 14시간? 절박해지네. 입장의 기분인거? 흐흐흐흫. 스메세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으론. 먹잇감을 찾아서. 뭐가 좋을까? 난 너빼고 너도 빼줄건데 너네둘을 좀 집히려고 얘네도 엄밀히 말하자면 두꺼풀긴 한데 글쎄 9레벨까지 찍어야 너빼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지 그리고 나와봐 사실 잘 보이게 생각하지 말고 해주마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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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게 내가 씨발 요법을 씌워야 된다고 하니까 공허 안가는 줄 알고 바로 요들을 가보네. 여기 라생이랑 그거 안가니까. 교란이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카트 나 안 쳤어? 돌아가시고 싶죠? 일단은. 아 자꾸 카사딘 나와. 자꾸 존나 유혹하는데 카사디. 아니 어떡하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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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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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찌찌찌찌찌 그거 먹겠다고? 굿꿍굿꿍굿꿍? 먹자 좀 꺼져 굿꿍조트 한다는 말 좀 꺼져 음 아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으응 물고기 20 20 20 파이팅 스포스토리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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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m...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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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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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하 안녕 신한 카드 그레이 어 그래 신한 카드지 역시 아씨 마지 1성 20대 어 잠깐만 지금 졌는데 어 어 뭐 뭐 뭐 아까 뭐 뭐가 짓는거 같던데 뭐 뭐 아 나 또 ㅅㅂ 지랄 났네 왜 사진이 하나가 올라오길래 환자가 하나가 꼬라져가지고 팔이 살이 다 벗겨졌네 아이고 아 또 지랄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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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카드 신앙카드 안 돼 어이 카서딘 하던 애 참여 죽었고 카서딘 왜 이렇게 죽음의 그거야? 죽음의 무식인데 걸 카서딘 하던 친구가 죽었어 카서딘 하던 친구가 죽었어 카서딘 하던 친구가 죽었어 맛있어구만 아 에반데 와 에반데 카타리나 에반데 아 에반데 이 토도 에반데 이 토도 에바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 토도 에반데 피에 뿌리지 마시고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이렛 아 에이 대검 하나만 먹자 대검 대검 하나만 먹자 대검 대검 하나만 먹으면 만족할게 내가 대검 하나만 먹자 대검 하나만 먹자 펴고 싶어서 그냥 긴급하게 킬 넥을 찍었다 마법사 덱을 어떻게 쓸지 지금 연구하는데 조금 희망이 조금 보인 것 같아 나는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마법사 덱 타게 아니 지금은 존망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괜찮을 것 아 자꾸 그게 없네 검사가 없네 검사도 없나? 여기다 마법공항 섞어야지 마법공항 섞어야지 마법공항 섞어야지 마법공항 맞지? 존같은 피지컬 아 피지컬 할말이 없네 아니 탭 넣자마자 거기 저주받네 유령저주 아 지금 뒤졌긴 했는데 감이 잡혔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이렇게 간다 다행이네 그니까 뭐를 주적으로 해야 될지 알겠어 뭐가 주적인지 알겠어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니 지축한다 마법사 덱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거든 대단하군 가는 애가 진짜 없어서 마법사 덱을 살리고 싶어 나도 나를 살리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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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잡기는 그럭저럭 잡긴 잡는단 말이야 아 아 5-4잖아 아 애매한데 갈 애가 없어 먹어라 하 아 가 애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섬이가 뭔가를 깨달을 때가 너무 빡치던데 아 아 아 아 너무 빡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게 이익이 늘린다. 여기 보면 6세팅 가는 애들에 탱커 6세팅인 애들에 보면 딜로인 애가 하나쯤은 존재해. 갱플 삼성 처음 만들어 봐.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레벨 9가 있다고 그랬어? 괜찮네. 아. 진짜. 길러가 죽는다. 길러 죽었어. 아. 아우. 나 죽었다. 영원한테 젖네. 에이 아쉬워 아까 방살됐지 않았나 자 나왔어요 여보세요? 응? 어 나왔다고 오자 뭐야 며칠 왜이렇게 빨라 주말 버프야 잠깐만 내 방식을 끊을게 기다려주시니 응 응 안 나와 안 나와 왜이렇게 내 휴대폰 데이터가 없지? 이거 없나 이거? 응 빌드업 갑니다 아니 새로운 빌드를 설계를 해야돼 당신의 도전에 치열 강등을 당하더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덱이다 또 퇴퇴 짱 으호호호호호오오오 어잉 뭐지 진짜 이건 뭐지? 아.. 아니.. 아니 아이템 하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아.. 자아.. 태준아 잘 생각해봐.. 침착해.. 컴바운 아니 아이템은 안 주는데.. 맘마.. 맘마.. 아.. 맘마.. 아.. 맘마.. 맘마.. 아.. 맘마.. 아.. 맘마.. 아.. 맘마.. 아.. 맘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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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한 아저씨 보고 싶다. 똥 싸네 똥 싸네 똥 싸네 똥 싸네 똥 싸네 똥 싸네 아니거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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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에 널려있는데? 길바닥에 널려있다니까? 또 떨이 판매하는 줄 알았잖아 애들도 여태 나왔던 애들 다 모았으면 내가 진짜 법사 새끼 지금 육법사 만들고 어? 어쩌보니 난 쌌뿌면 아 이번엔 없다 법사 아니네 베이가 안해? 아이씨 법사 또 있네 아 다행이다 이번엔 법사 안 나왔다 후 아 이번엔 모르가나 나왔네 가지 힐? 삼성피오라가 돌아다니 와 삼성피오라? 문에 귀족 아무도 안 가나 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6레벨 찍기 전에 빨리 이걸 해야되는데 어? 아저씨 입냄새 놔요 나 삼코 NS 입 냄새다 쓰네 아유 피지컬 레지컬도 딸리고 피지컬도 딸리고 그만 울어 안녕 내가 바로 청남동 아답폭격기야 폭격 그 1,2단처럼 만년하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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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꼴찌가 아니지 지금 아 나는 1등이지 어 저 아이템 내가 먹으면 되겠다고 대기하고 그러는 거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았을텐데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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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따로 내가 입어야 돼 이건 의미에서 너는 이걸 이걸 해라 안 됐나 이놈들아 어어어어어어 어억 아.. 총잡이가 되게 안나오네 자.. 생각해봐 대주나 딩킹 딩킹 크라이다 패스 그래 보내줘라 아.. 아.. 골고드가 나오고 앉아있네 골고드가 나오고 앉아있네 골고드가 나오고 앉아있네 골고드가 나오고 앉아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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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엘씨새끼 뭔들 엘씨 양씨가 어디? 아니 씨X 섬을 저렇게 넘어버리네? 아니 저걸 저렇게 해버리면 뭐 나 같은 사람 못 먹고 살라고 아 엘씨새끼들 존나 많네 진짜 미친거 아니야? 으악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뭐 이 이런 좋고 자 여기까지 왔어 뭘 갈 수 있을까 아, 나나.. 마법공학으로 애들 귀찮게나 하자. 10세끼를 10시나 먹어라, 이참에. 음, 카타리나라고요? 아, 너도 지리고 있구나, 지금? 여기 저끼가 시기가... 지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 개새끼들이. 두, 두 놈 보였어, 일단. 빙하의 시. 아, 나 꼴찌잖아, 시X. 아, 나 꼴찌잖아, 시X. 저거 먹고 싶어도 먹을 재간이 없네? 아이, 시X. 다 먹었노래구. 젠장할 더러움으로 새끼들. 싹, 잔지. 엣지. 헉. 아, 나 꼴찌는게 내려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명만 나와라 야 아리한테 모자 씌워놓은거 봐 아리가 뭐라고 아리한테 그렇게 씌워놨어 아리가 뭐라고 아리한테 그렇게 씌워놨어 모자를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병신같이 돼서 그렇긴 한데 운영도 다듬긴 해야되는데 애가 스킬중에 방어 무시가 있어 봉어처럼 봐야겠네 알겠다 아 고정 피해 근데 카사스나 이런 애들 나오면 다 걔를 줄거 아니야 그냥 애한테 써도 돼 어차피 올법 썰어 갈거라 아우솔 이런 애들한테 주면 더 탐이 아우솔은 마법댐이라 그때 용발톱 끼니까 그냥 너끈하게 버티더라고 너끈하게 버티시더라 그래 궁금하네 만섬이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하모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잘 안될거에요 캠도 잘 안될거에요 뒤부야 뒤집길 또 주네 또 지팡이를 주네 나 법사에서 쓰면 내가 구박사 됐는데 니가 손을 깼는데 법사를 쓰면 아 이거 뭐야 진짜 자꾸 바꿔서 주는데 왜 자꾸 이거 왜 자꾸 교차해서 주는거야 교차픽이 질리긴 한데 너무하다 에바 아냐 이거 어 진짜 다혹스럽네 이렇게 된거 대자연이나 만들어야지 5-4에서 대자연을 아 나도 못먹지 꼴찌가 아니라서 이번엔 5-4에서 대자연 하나 나올 필린데 오케이 신한카드 또 뽑아 신한카드 오케이 또 신한카드 비치 자 내가 한 명 보냈어 우리 나섬이 4위 안착시키려면 내가 빨리빨리 보내놔 나도 한 명 보냈어 아 잘했다 아아 아 필요한 아이가 진짜 안 나온다 화가 나네 마법공학 나머지 하나로 뭐더라 마법공학 총 총잡이 형상 검사 아 쌍구 오 맞다 흐읔 아 영혼이네 얘한테 갔래 mã롱 뭔데 나오자마자 녹아버르지 잘 가라 에이 뭔데 나오자마자 녹아버리지? 잘 가라 야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안정적 아리한테 템 주니까 다행히 고마 용락을 한번 만났는데도 아리딜로 죽였어 오오 met 네 오지게 안뜨ne 뭐가 아 모든 챔피언이 마법사가 Ab место 결국 계속 리론 돌려서 아직도 난 진짜 안뜨는데 내가 제일 최재를 여기중에 제일 최악 야 근데 삼성태폐가 신한카드 뽑으니까 나르가 거의 바로 변신하는데 신한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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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뽑기 전에 가셨구나 혜준아 왜 날 죽여? 혜준아 왜 굳이 날 만나러 왔어 혜준아 4등 안착했네 4등 안착했어 혜준아 죽어야지 나는 혜준아 나 가질 권한이 없고 혜준아 잠깐만 템 잘못 눌렀어 혜준 병이C 혜준 아니 나 카소스 먹으려고 했는데 혜준 네 혜준 안되 혜준 사람이 아니므리라 혜준 안된다고 혜준 김나성 사람이 아니므리라 혜준 사람이 아니므리라 혜준 사람이 아니므리라 혜준 사람이 아니므리라 혜준 뭐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혜준 아 근데 진짜 안나오네 혜준 마들 안녕하세요 맷이 미쳤다니까 돌았어 저거 어떡해 저거 완전 도라이야 도라이 또 법사 또 법사 캡 이런데도 잘 뜨고 지랄이야 아우 속도미네 또 법사 또 법사 법사가 돼 두마리 좋댔다 좋댔다 애쉬 시동 걸린다 걸렸네 하아 에쉬 그림자도 못이겨 살려줘 까안 또 법사 우어욱우어욱 또 법사 또 법사 또 법사 업악 법사 그만놔 법사 미친듯이 나오네 얘좀 가져가라 아니, 날 괴롭혀 아이 그만 좀 가져가라고 벅사새끼죠 들어오지면 안 나오게 난 널 잘 대해줬잖아 근데 넌 나한테 그래 아, 빙겨 죽어라 이건 누구 주지 아, 법사 계속 나와 진짜 내가 법사대 캣어야 됐어 진짜 내가 죽어서 더 할걸 뭐야 너 왜 죽었어 나 미국 갔어 뭔데 너 용한테 졌어? 내가 말했잖아 카소스가 있었으면 살지 않았을까 아, 플레이어한테 죽었어 응 내가 딱 4등이라 했더니 딱 4등에 죽었네 이즈보 이 새끼 끝 아, X같은 애쉬 이 새끼들 아, 진짜 애쉬 이 새끼들만 남았어 나, 나, 나 잡아 죽이는 아, 진짜 역겹네 아, 진짜 역겹네 아, 나 얘들한테 못 이겨 어 3등인데 그럼 내가? 3등 아니면 2등이야 3등 아니면 2등이야 얘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내가 2등이고 아니면 내가 3등이고 아니면 내가 3등이고 보안이 내가 3등 하겠네 아, 진짜 내가 필요한 애가 안 나온다니까 아, 왜 마모살 다 가져가 아, 맞어 왜 니가 안 가져가 아, 미치겠네 진짜 맞어 계속 나와 지금 미치겠어 어떻게 좀 해봐 아, 진짜 법상 리로라 하나씩 나온다니까 어, 뭐, 뭐 뭐 어? 할당제 할당 받았냐 20% 할당제 어? 재수 나와 뭐하는거야 아, X됐다 애쉬한제 나야지 그, 그, 그 뭐라 아 아, 살을 먹는다 잘 자라네 아흐, 손각 황긋아 아흐, 손각하는 줄 알겠다 진짜 아흐, 얘들아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 모두 계획된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아씨 나아벨은 안나오고 미치겠네 에바야 에바야 아 에바야 이거 아 쟤가 아니라고 그 아이를 부르실 때가 아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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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아싸 잡았다 오케이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리스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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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죽었어 2등 했네 예상적으로 아 아 진짜 저 방식 아이템 100만 제대로 지켜봐 뭐야 너 진짜 갔어? 나 소마 어디가 하하 하하 아멘